일단 최대한 살인 쪽으로 하는데 뭐 아직 처음이잖아요 모르니까 한번 젖어봅시다 왜 약하다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아 젖었다 이거 졸라인들 나 이번 거 젠저가 엄청 해야 돼 찾아서 역광각을 한 번 누려봅시다 역광각 이거 역광광각이다 이게 이게 역광각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 이게 역광광이지 않을까 오데카이전은 원래 역광광하는 챔피언이긴 한데 니니니니니니니니 룰루 룰루루룰룰룰 룰루룰룸 한 번 오우우우 오우우우우우우우우 역시 모데카이전은 역광강하는 과실지요 룰루 커트리다 뭐야 5킬? 5킬이요? 잠시만 안되겠다 넌 지졌어 오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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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한 번만 fur fur 나 죽겠다 이제 fu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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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 흐윽 미야 x9 해구나 응 learn 뭐해 아 미안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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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어 헐 좀 더 배가 지나쫘 우우우우우우우 우우우우우우우우우…" 좌석 3대 1의 상황 뭐야 저 다 아 아 밥 숟가락 Maß 진짜 감사합 와라 와라 후우와 여러분 1대4 그런거 안돼요? 1대1로 잡을 줄 아는 우리 능력을 키워봐 카타가 너무 잘 컸어요 뭐지 이거? 아 우리팀 카타리나가 너무 잘 컸어요 아 있죠 있죠 짜자아 짜자아 어라 짜자아 짜자아 음 이게 나요 이게 이게 나아요 이게 나아요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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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4대5에요 우리? 우리 4대5에요? 할 수 있어요? 어라 카타리나 1.4 카타리나 1.4 카타리나 1.4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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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리븐을 땄네 카타리나 1.4인데 좋아 우리 할 수 있어요 어? 잠시만 여러분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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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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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전혀 이쁘겠지만 버스트 무싀묻이 카타리나 무싀 이거 먹고 가면 되요 먹고 가면 되요 어 어디가세요 저기 가세요 저맛군 어디가요 됐어댓어 샵 됐어ω 이제 집 나이스 자 이거 나왔고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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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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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자 이거 나왔고 그 다음에 갈템은 역시 덱캡이지 역시 덱캡을 가야될 것 같아요 덱캡 아 덱캡이 아닌가 어 카타리나는 어떻게 조지지? 일단 덱캡 갈게요 음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덱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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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루클루님 영명 호스팅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 루클루님 영명 호스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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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무도 없어요 에이 뭐야 아이 뭐야 자 아 가시가벌 있구나 아 가시가벌은 부족해요 근데 어 왜냐면 때려야되잖아요 가시가벌 있어요 가시가벌 근데 자 자 그거 잡으면 대박 그거 잡으면 대박 그거 잡으면 대박 아냐아냐아냐 잠시만요 넘어갔는데요 안녕 뭐야 왜 풀린거지 나이스 나이스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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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셈 가자 나이스 나이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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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저 몸방할께요 저 몸방할께요 저 몸방할께요 빨리 아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근데 오케이 아아 뭐해 뭐해 허생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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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립은 나오긴 하는데 립은 나오긴 하거든요 립은 나오긴 하거든요 자 립은 나와요 아 이거 타카드리에 나온다 그냥 집갈끼요 집갈끼요 아 까비 근데 이거 장로 먹으면 여기서 장로를 먹으면 여기서 장로를 먹으면 역전각 좋아 좋아 차타니나나 왔거든요 조심해야되요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스트레할 마음을 없었는데 자 버스트 이거 버스트 버스트 충분히 돼요 카이사라서 가타니나나 오거든요 카타리나 물면 돼요 람보세님 가타리나 물면 돼요 아깝다 아깝다 집집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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graveyard집집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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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3반기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할 수 있다 카타리나 야 위치겠네 이게 진타골캐린지 아니면 카타리나 아린지 되게 세다 근데 148?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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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명한 판단이었어요 카타리나 제가 묶을게요 그냥 제가 묶을게요 응 아무나 꾹 박으시면 제가 묶을게요 아무나 나이스 진짜 나이스 이 순간 빨랐으면 되게 좋았을텐데 아 이쪽은 안 가는구나 계속 계속 쭉쭉 쭉쭉 쭉 야 묶어요 그냥 일로와봐 뭐야 아 수은 뭐야 자 그냥 쭉쭉쭉쭉 그 카이산님 미드로 달려주세요 음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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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됐어 됐어 이제 밀어주세요 밀어주세요 우리 이거 막을게요 아 신발 없어도 느리다고요? 아 그럼 다음에 가지 뭐 좋아 대캡 대캡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모대공이 수은으로 풀리는구나 하하 참 애매하네요 어 카타 이제 안쎄요 우리 다 풀템이에요 저도 풀템이에요 심지어 어 우리팀 풀템 아니면 안돼요 이제 이제 무조건 풀템이어야 돼요 음 아이 수은 수은 누구누구 같지? 리븐난 리븐밖에 없네 수은이 리븐을 했으면 안하겠다 이제 무조건 카타리나 잡아야겠다 이거 바론 싸움이거든요 이거 바론 싸움에 무조건 이겨야되요 근데 이거 카타리나만 너무 물다가 카타리나 말고도 딴 애도 엄청 아플걸 리븐도 엄청 아플거고 다 아플걸요? 그래서 조심해야되요 아깝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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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워요 하지만 천천히 어 어 어 어 어 어 루클레니에 루클레니에 정말 감사합니다 지졌어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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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만원 받았어 오케이 어 천천히 이거 이즈리를 바텀 밀긴 하거든요 이거 너무 직거면 안 돼요 음 너무 직거면 안 돼요 됐스 음 됐스 됐스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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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아 시리얼의 뇌절 자 이거 정비했다가 바로 오셔야 돼요 정비했다가 바로 가야되요 알겠죠 정비했다가 바로 오케이 좋아 이거 템 안나오는 사람 탑 좀 밀고 어 나 갈꺼야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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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천천히 이거 바로바로 가야되요 바로 가야되요 바로 가야되요 어 퀸 지금 바텀이죠 카타리나 묶을 떠니깐 바로 어떻게 좀 잘 사려야되요 우리 이즈리얼 궁 조심안해도 되겠다 나이스 그리고 바로 미드로 갈게요 어? 아이다 집 가자 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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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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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아 람머스님의 채팅 덕분임? 람머스님 아 그러네에에에에 아까 서렌 쳐다가 야 이따 봅시다 좋아 어? 모델 카이저 뭐야? 넌 뭐야 뭐야 달라짐 아하 여기가 다 돼야되요 저의 땅 우ㅂㅏㅇㅏㅏㅏㅏㅏㅏㅏㅏㅏfallen 아 ㅅㅡㅇㅅㅇㅇ Ajoo Oww oww JOHN Oww 자 자 천천히 천천히 제가 이한터널 살려냈어요 여러분 이한터널 살려냈습니다 이한터널 살려냈어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아주좋아 아주 Joaio 아주조 Wave 아주좋아 어 이거 빠르게 가서 이거 밀고 오지 이거같이 아아 다 직갔네 어 17초 남음 아 못밀겠다 이거 장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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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로 먹으면 돼요 장로 그대로 먹으면 돼요 제발 이거 인생 한번 뽑읍시다 제발 부탁해요 요즘 힘들어요 신발 팔고 템사장 아 그러기엔 제가 돈이 너무 부족해서 이거 만약에 다음에 아이템 뭔가 나오면 한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괜찮죠 모델카이죠 후반대니까 완전 사기인데요 자 이거 장로 이거 저 혼자 갈게요 그냥 저 혼자 어 어 조졌다 음? 조졌는데 음 내가 조진게 아니라 제가 조졌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낚시했어요 낚시 좋아 천천히 천천히 이거 라인 안 밀고 바로 갈게 바로 갈게 저 바로 가고 있어요 바로 가고 있어요 바로 가고 있어요 음 우리 조금만 천천히 쟤네 먹는 속도 느려요 자 저도 저도 같이 가요 고고고고고고고고 나잇 이걸 이거를 어 왜 날 왜 날 묶어 오 마이 가시 보탬 터졌다 호셈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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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셈님 감사합니다 아니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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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 끄럽다 여러분 진짜 우리 만들어냈어요 우리 만들어냈어요 우리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만들어냈어요 음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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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펌 밀어요 밀어요 우리 당당히 진실을 외쳐요 됐다 아 4만원 충전하러 갑니다 오오 flip 감사합니다 아 모테카이 재밌었다 아 그만큼 카타리나가 원망 이야 성공했어 아 비술분 사시타님 마나 정말 감사합니다 게임 난이도 고려해서 2만원 더 넣습니다 여그시 허세 아 덧숟가락님 마나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